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우분하고 감독님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감독님부터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XT 연출원 감독 이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시고 이렇게 또 영화 터뜨리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2주차 무대인사를 돌고 있는데 아 저희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갑게 많이 해주시고 아 자리도 꽉꽉 차있어서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 저희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요 어제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영화 더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 영화 더 잘 될 수 있도록 예 재밌게 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 만큼 주위 분들한테 좋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잊 SQL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이거 한 번 해야죠 따따따딴 Once you can see yourself 한 번 더 따따따딴 discoveries 지 Western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따따따를 이렇게 또 함께하는 희망이 있더라구요 더운 날씨에도 꽉 채워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가득 외워주신 이런 객석을 보니까 더욱더 홍보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인사드릴 때 너무 힘이 나니까요 주변 분들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시윤 누나 김지영입니다 저의 영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도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시원하게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아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밉상 진상 꼴배기 싫은 부점장 역할을 맡은 강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잘생긴 강개혁입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 엑시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500만 관객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천만 천만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나가서 입성분도 많이 많이 널리 퍼트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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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